다음 전 다음 전 다음 전 다음 전 누 어딥니까? 근데 너무 빡쳤어요?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진짜 자신있어 야 북은 뭐야 이거 붕뚜두들인 소리 붕뚜두들인 소리 아! 어 이쁘다 대가리 수장님 아 나 이런 오피스룩이라고 하나? 이거 너무 좋아 인정? 이런 오피스룩 진짜 좋아 아직까지도 이벤트 참여 못하신 분들 지금 바로 참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이쁘다 이쁘게 그니까 서혜진이 또 그리고 인터뷰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 아 근데 눈이 너무 이쁘다 왜 이렇게 이쁘냐 오늘? 실물이 더 이쁘시잖아 눈이 왜 이렇게 이쁘냐 눈에 빠져들 것 같은데? 아 그 정답같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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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살이신데? 아 나보다 한살많아 아 진짜 누나셔? 28 아 진짜? 아닌데? 더 많을텐데 맞아맞아 나보다 한살많아 아 진짜요? 90년생이세요? 스물아홉이야 팔굴하잖아 아 스물아홉이야 최고형이랑 동갑이구나 야 근데 이 매치 진짜 재밌다 STX 대결 오 그러네 생각소 대결이거든요 무클랜 에이스 나왔습니다 무클랜 에이스 네 자 과연 무 아이디 쓸지 야 라스트 7위네 이야 BGM 좋다 질풍 가도 아 근데 전적 좋다 18승 10패 오 잘하시네 야 성현이 이거 눈빛 요즘 알파고 어떻습니까? 요즘 알파고 잘해요 알파고 아 계속 잘하고 있네 어 계속 잘하고 한때 약간 주춤했는데 다시 잘하고 있네요 아니 제가 뭐 스폰 던젓기인가 요즘 이경민 어떻습니까? 도저히 그냥 40%일 수도 있고 40%? 오 근데 윤종이한테 최근에 8대0 당했어 아 정윤종한테? 네 와 나 진짜 게임하면서 처음으로 8대0 당해봤어요 진짜 신새끼네 8대0 어떻게 당해야 돼? 나 안 당할 것 같아 나 이 난 이 이 영화한테 지금 14연패 중에 와 일정이 왜 이렇게 잘생겼어 오 일정이 살 많이 빠졌다 뭐 그렇구나 약간 아픔이 있는 오 근데 왜 이렇게 빨리 없어졌어 프로필이 그러고요 볼 필요도 없다 이거야 아니 근데 일정이 형 운동을 계속 꾸준히 하잖아 그거 하잖아 그 크로스피 아 진짜로 오오 장난 아니던데 하는거 팍 아 그럼 딱 몸을 다 부지네 응 다시 보여주네 아 확실히 잡아내는 것이 필요한 조일장 선수죠 김기훈 최호선 정윤종 이 조에서 솔직히 말해서 좀 괜찮은 조잖아요 예 올라갔는데 테란전에 좀 약간 약점을 보였는데 그런거 이제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었는데 아니 요즘에 스폰정점은 오히려 테란전이 승리를 더 좋아요 진짜 요새 진짜 테란전 잘해요 테란전도 잘하고 거의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이제 적으로 전등 대가고 있어요 자 일단 중요한건 만약 김성현이 이겨서 승자전 퇴퇴전한다 아 아 이거 잘 어울려 진짜 아 둘 다 약간 얼굴도 비슷하게 생기셨다 근데 순둥순둥 쌍꺼풀이 둘 다 없구나 나도 없잖아 쌍꺼풀 응 약간 있어 얘는 얘는 눈이 없네 얘는 쌍꺼풀 야 무 라스트 역시 야 오졌다 근데 뭔가 바이 히어로가 어울려 어 바이 히어로 맞아 예전부터 바이 히어로 그거 했었고 어 똑같네요 위치 아니네요 아니네 아니네 아 죄송합니다 가위바위바위보 해서 음료수 사오기 하자 있어 집에? 어 다 떨어졌어 다 썼어 어 옆에서 순대 좀 그만 쳐먹어 아니 뭐 분식점 왔냐 어 어 아 옆에서 순대 좀 그만 쳐먹어 아니 왜 밥도 안 매기고 분식이야 자고 있는데 친구야 죽었나 어 어 똑같은데요? 최호선이랑? 바라기 이게 대세야 팔바라기가 알파고 그러니까 저게 구두름도 맞고 12압도 저격 때려가지고 저게 좋아 조 조일장 2 1등하자 짱 짱이다 아 3행시입니다 어어 아 아토 BBS BBS인가 아니야 아니 그냥 센터 배록이지 어 저기 11시와 7시 가깝게 야 그거 사행성 팔바라기 아니 사행성 이거 칠바라기인데? 팔바라기 맞아? 아 사행성 팔바라기이네 팔바라 사행성 팔바라기 이거 사행성 팔바라기요? 하나 노래는 거잖아 뭔 개소리야 아닌데 세 개 다 가까운데? 아니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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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시랑 멀어요 이번엔 더 일찍 나와서 뭐라는 거야 뭐라인가 그냥 그냥 센터 서치하면은 그거 안 걸릴라고 저기다 지은 거예요 어 BBS 아니구나 그냥 지은 거예요 네 무슨 사행성 팔바라기 지가 무슨 어 이름을 만들고 앉아있네 빌드 이름을 미친새끼인가 아유 씨야 혼툰빌드나 써 혼툰빌드 혼툰빌드 쓰라고 씨바 내가 써준 거 존나 좋다고 그거 혼툰빌드 그건 뭐야 이 친구 질러 찌는 거라서 프로모 한마리 숨겨갖고 상대방 지내 아 상대 혼툰빌드 후우 질러 찌다 우리한테만 통하는 거 거기 거기 파일러 지고 게이트 짓는데 아니 이거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아 연습했지 어 아 그때 오버로드 만약에 못 본 척 한다 그러면 아 근데 배럭 지은 건 모른 거 같은데 야 투바락까지 짓는데 야 근데 저 오버로드 해이크야 해이크야 해이크 어 근데 오버로드 잡고 가야 돼 오버로드 잡으면 어 오버로드 못 잡으면 오버로드 못 잡으면 바로 가야 돼 어 근데 이거 저거가 너무 좋은데 아 망했는데 망했다리 저거가 너무 뒤에 본 거 아니 이게 그 뭐야 페이크 주려고 한 건데 투배락으로 끝내려고 한 건데 아 이거 올인이다 이러면 와 들켰네 이거 지금 문 안에 가면 못 이긴다고 알고 바로 애씨면 나와죠 근데 저것도 잘해야돼 이거 드럼 컨트롤 잘해 아니 안드로메다 당신은 도대체 테라들 얼마나 힘드겠길래 오오오 아니 알파고로 올인 쉽게 만드는 맵이라고 아니 그 정도야? 아 그 전에 그 최씨가 너무 잘했어 최호선씨 어 SCV 오 근데 먹기 같는데 이번엔 마린이 빠졌어 오오 우와 마린 컨트롤 좋아 오 컨트롤 되게 좋은데 오오오 도망치다리 아니야 반응 좋아 야 뭐야 끝났다 이거 본거 완성되는데 이거 오오 끝났다 끝났어 끝났어 와 알파고씨가 이겼다 이거 야 이거 본거 완성되면 안 돼 들어갔지 이거 들어갔지 아이고 한 개 잘 잡긴 했는데 마켓다리 와 끝났다 이거 이거는 이건 리페어 돼 와 끝났다리 끝났다리 이건 막혀도 끝났다리 이거는 끝났어 아 아니 이게 못혀 아니 그냥 팔바라 아니었어 아 근데 오오 와 리페어 세지 뭐지 아 이거 개빡치겠다 이렇게 지면 아 와 와 와 이거 뭐야 들켜도 이겼다 와 미쳤다 와 더 우는거 봐 아 이러면 이제 승자는 다같이 세 명이서 손잡고 자고 오자 아니 손잡고 음료수 사고 와 와 진짜 진짜 와 와 와 와 와 와 도착한다 안한다 이거 도착 안한다 그거 밀키스 하나 오케이 어 빈지 까야되지 어 이거 빈지 까야지 빈지 까야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렇죠 빈지 까고 근데 이 커맨드 띄우면 끝난다 맞지 빈지 까고 빈지 까고 빈지 까고 선전의 선전제 빈지 까고 선전의 선전제 아니지 scv로 이기지 아 scv 어떻게 이기지 아 개사기야 scv scv 한 8마리도 없을텐데 뭘 이기 아니야 아니야 지금 9마리지 6마리면 8마리면 이기지 뭘 이겨 저걸 이기 8마리인데 scv는 무시하네 아 얘는 뭐 아무것도 모른다 아무것도 모르종 이게 근데 안전하긴 한거야 안전빨이네 아 이건 저기가 졌어 어떻게 해야 해설자분들이 좀 더 긴박감 있게 해보려고 하지만 이미 끝났습니다 아니 진짜 해설자가 긴박해 지금 긴박해 여기 재밌게 하려고 하자 이미 끝났다리 아이고 야 이러면 진짜 저거들이 제일 안할때 이런거 나 여기서 캐면 되거든 이제 엘리당하겠네 맞지 아 그러네 엘리당하겠다 아 근데 이게 저게 그냥 진짜 그냥 약간 핫김에 한거 그게 궁금하네 아니 그냥 한거지 아니 원래라면 페이크 주면서 이제 배럭이 하나 더 있는거였는데 그냥 이제 그렇게 된거지 와 공과도 마린있죠 지지타이밍입니다 아 준비 많이 했을텐데 와 아 근데 잘했네 저번에 원래 정성만 한 분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올인 안치고 이런거 한번씩 해야돼 와 야 그러면 조일장 이재동 중에 한 명 떨어지는거 실화야? 그 안에서 승부를 건 대상 자체가 그리고 또 둘이 되게 약간 친한 오 이재동님이 저그전 제일 잘하지 어 완전 예전에 우리 미쳤잖아 조일장님이랑 아 우리 잠잠이 형님 어서오세요 어 장자님 감사합니다 아 우리 또 잠잠이 형님 어서오시구요 장잠이 형님 어서오시구요 장잠이 형님 감사합니다 100개 잠잠이 형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0개 잠잠이 형님 자 자 스베누 결승 리매치 자 어 갔다올까요 자 저희는 삼성전자칸이랑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삼성전자칸이랑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너 근데 이걸 안하더라 뭐 아 니꺼 사지마 미친새끼야 네 네 나 좀 이따 모니터 나 그 와 이새끼 모니터 마우스 다 사는 마우스 사야돼 마우스 아 이새끼 진짜 개쓰레기네 마우스까지 산거야? 바로 가자 삼성전자칸 가자 가자 로키 토스가 좋네 로키 토스가 좋네 나 내보내줘 나 아 나 크로스 신천풀명은 누구네 이거 삼원이야 삼원이야 안들어내다 이경민 나한테 줘 나한테 줘 아니야 너 치워프 있어 치워프해 나 치워프해 알았고 어 임태규 할만하다 임태규 할만하다 가자 성병군대 조세걸 음 임태규 할만해 나도 할만한데 아 왜 아니 오 오케이 좋았어 와 이거 에이스 대결인데? 이건 좀 빡세다. 와 이겼어. 역시 이게 지금은 달라 지금이랑. 달라 달라. 진짜 클라스 5죠. 저 때는 5졌지. 야 이거 3대 1가 있네. 조재결 없이. 와 이건 진짜 유준이한테 방출이다. 와 씨바. 사람 새끼냐. 들어와봐. 내가 간다. 이거 해봐. 아 이거 에겔인데? 내가 타고 끌어서 잘하는거 알지? 에겔 김봉준? 어? 조재결? 병구형? 조재결? 병구형? 와 뭐야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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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? 미친새끼인데? 쟤 뭐하냐 쟤? 야 에겔 나 보내. 에겔 김봉준이지. 아니야 에겔 잠시만. 컨디션 보고. 야 나 보내 나 보내. 김봉준이지! 아! 나 보내! 아! 아! 이럴수만 이럴수만. 복수해줘 친구야. 친구야 너만 믿는다. 친구야. 아! 아! 리버스 안가면 안되는데? 아! 아 이거 다 시켜. 아니 너 개쓰레기야 진짜. 아! 피씨방 예선전 시야. 야 피씨방 예선전 뚫어야 돼. 잠시만. 뚫을 수 있냐? 보자. 피씨방 예선전. 아 근데 얘가 다 할 줄 안해요. 막 휴식이랑. 12조. 12조 다. 누구있어? 와! 와! 뚫을만한데? 왜? 뚫을만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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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. 아니 이거 클릭하면 되잖아. 뭐 뭐 뭐 볼려고. 김. 조재걸. 18조. 18조. 나 예선. 장민철씨. 어 뚫을만한데? 뚫을만한데? 이경민 8조. 와! 나 예선. 나 피씨방이야? 야! 뭐야. 같은 튀끼를 만났어. 안치. 뚫을만하다 이거. DDRT. 야! 역시 이경민 클라스. 씨와 또 떨어졌어. 야 현실 반영 개짜렀다. 어. 김성호 올라갔다. 와. 이경민 꺼보자. 와! 이경민 신대근 잡고? 조재걸. 김봉진 몇조였지? 18조였냐? 13. 12조. 와. 진짜 약간. 그럴싸하게 졌다 이거. 조재걸. 아니. 얘 너무 개떡같이 키워놨어. 아니. 투쿵도 시키고 해야돼. 그래. 해놨다고. 아니 왜 나 안시켜. 아니. 투쿵도 할 필요가 없어. 공군 에이스. 공군 에이스. 이거 잡고 가자. 공군 에이스. 아테나. 타이스. 이경민. 로키. 조재걸. 아니야. 신천불면 신산무. 오케이. 아. 오 나 할만해. 아이 이거 할만해. 이건 진짜 무조건 이겨야 돼. 이건 무조건 이겨야 돼. 이건 진짜 이기지. 이건 이기지. 이야. 김봉진 이견든지야. 야. 나 잘해. 와. 정수기 형 우리 이겼어? 나 잘해. 다 또 져? 질 거 같아 이건. 아 이 새끼 부친새끼네 진짜. 와아 드디어 한번만 이기자 안기요? 음료수 ! 이겼만해 이겼따리 어? 역전 역전 어? 에겹로 한번만 보내줘 나 이겼잖아 아니면 이경민 가자 에겹로 배보내대 야, 안드로메다. 김봉준이지. 김봉준 한 번 가자. 와, 이게 막! 야, 이거, 이거까지 잡으면 너 진짜 커, 이거. 간다. 아, 진짜 이거 절대 못 이겨. 얘 해결가면 덜덜 떤단 말이야. 와, 뭐야, 밥빙 뭐야, 이거. 아, 졌어, 졌어. 어차피 결국엔 쪄. 아, 어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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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, 씨. 다음 이스트로전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솔직히 이게 더 기대된다.